법치주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치주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악법이라도 모두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을은 악법이라면 무효다. 이건 좋은 법이 아니다.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 된다고 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입장이죠. 그러면 갑은 악법도 법이라고 본다. 악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적 입장으로 맞는 말이죠. 을은 형식뿐만 아니라 목적과 내용도 중시한다.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관점으로 맞아요. 현대 법치주의 국가. 현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 더 좋은 건 을의 가치관이죠. 맞아요. 통치합법성. 일단 법치주의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건 갑을 모두에게 공통되는 거예요. 정치권력의 행사는 법에 근거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죠. 갑과 을 모두. 일단은 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